신안군의 대표 명물 흑산 홍어잡이가 부진합니다. 신안군 수협 흑산 지점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2일 7척의 홍어잡이오선이 열흘 만에 잡은 홍어는 1,300여 마리로 사흘 만에 천여 마리씩 잡았던 지난해에 비해 어획량이 저조합니다. 이는 잦은 기상 악화 속에 조업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인데 어획 부진 속에 암 홍어 8kg이 30만 원대 중반에 머무는 등 거래도 시들에 어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